안녕하세요 오후의 스케치 입니다 택배로 하나 받았어요 저희 딸이 저에게 사준 겁니다 고마워 아이폰 12 샀습니다 5년만에 갈아 탔어요 폰을 보여드리면 항상 이 32기가 라서 항상 이렇게 백업 하라는 있었고 아이폰 7 이에요 세븐 인걸 기억하지 못해서 이렇게 쪽지에 붙여 놓았고 요거는 다 아시죠 올해는 한번도 사용해 볼 일이 없었어요 박스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비닐로 고정을 했어요 엄청 얇죠 우리 딸이 사용했던 아이폰 박스를 학용품 이랑 서랍에 공유할 때 사용했었거든요 깊어서 사용하기 좋았는데 박스로는 뭘 사용하죠 짜잔 요즘 구하기 어렵다는 민트색 입니다 이것도 볼게요 으